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온과회계 중 온과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온과회계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과회계는 제조중에 발생된 그 온과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단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과회계를 하게 되면 단기에 완성한 제품의 제조원가를 알게 되는데요 그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기말에 남아있는 온재료와 완성이 안된 기말의 제공품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온과회계의 목적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온과정보를 제공한다 두번째 온과회계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각 부분별로 들어간 온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남기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온과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번째 온과통제에 필요한 온과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온과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영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면 해당되는 제품의 온과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온과를 온과회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온과회계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은 제조온과 명세서입니다 제조온과 명세서 중요하죠 그 서식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할 때 온과와 비용의 관계를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온과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위해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이지만 비용은 만든 제품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일반적으로 판관비라고 합니다 온과를 일반적으로 제조온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기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실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실무시험에서 온과회계 파트가 시험에 나올 때 공장에서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비용들 제조온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500번째 그게 실기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온과 항목과 비용과 항목 이 말은 뭐냐면요 제조온과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온과 항목만 제조온과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온과 항목과 관계없는 나머지는 반영하면 안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것만 온과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비용과 항목이라고 합니다 비용과 항목과 관계되는 것들은 온과 항목이 아닌 것이므로 판매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고선전비와 급여 그 다음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그 다음에 파업기간에 임금이 나갑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발생하는 불량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온과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재나 도난에 의해서 온재료나 제품이 감소됐다 이런 것도 제조온과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은 다 비용과 항목이라고 합니다 온과의 분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제품 제조를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는 인적 요소 즉 인건비가 되겠죠 나머지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아닌 것을 다 경비라고 합니다 온과의 3요소는 제조온과 명세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온과의 목적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두 번째 계속 보겠습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추적이 되면 직접비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 직접 온과 추적이 되지 않으면 간접비 다른 말로 간접 온과 공통비라고 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제품에만 사용한다면 추적이 됩니다 얼마 썼는지 알 수 있어서 그래서 특정 제품에만 소비되는 것들을 직접비, 직접 온과라고 그러고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소비되는 것은 간접비, 간접 온과 공통비라고 합니다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는 것들은 해당된 제품에 얼마 썼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온과 배분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이 미리 인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서 배분해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원과 해결은요 원과의 3요소에 해당되는 제로비, 노무비, 제조경비하고 그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직접비, 간접비를 가지고 학습을 전개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1번에 원과의 3요소하고 지금 2번에 있는 직접비, 간접비는 매우 중요하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된 제품에 직접 투여된 거 그 제품에만 썼기 때문에 추적이 되죠 직접비 그러지 않으면 간접비라고 합니다 세번째 온과 행태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행태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 변화의 정도를 행태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두 개는 중요한 두 개는 변동비하고 고정비고요 그 예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준 변동비, 준 고정비 총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품을 만들다 보면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아예 안 만들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많이 만드나 조금 만드나 항상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만드나 조금 만드나 항상 들어가는 그때 전체 들어가는 총 비용이 똑같은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두번째 고정비라고 그럽니다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항상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으므로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발생돼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다고 그래서 고정비라고 그래요 조업 또는 제품 만드는 데 발생되는 그 시간 또는 생산량을 말하는 거고 원가는 그 비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하나당 들어가는 고정비는 감소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속하는 고정비가 감가상각비 재산세 보험료 임차료 입니다 올세 백만원이다 라고 그런다면 올세 백만원 주고 제품 하나를 만든다면 원가는 백만원이 되겠죠 근데 두 개를 만든다면 절반으로 될 것이고 그러겠죠 점점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물건 하나당 원가는 감소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동비를 보겠습니다 변동비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변동비 아예 만들지 않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고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변한다 라고 그래갖고 변동비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당 들어가는 그 비용은 정해져 있겠죠 제품 하나 만드는데 재료가 천원 들어간다면 두 개 만들면 이천원 들어가고 세 개 만들면 삼천원 들어가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당 들어가는 정해져 있는 단위당 원가에다가 그 작업한 수량을 곱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 변동비에는 직접재료비 직접농후비 변동제조간접비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재료비 직접농후비 변동제조간접비 고정비에 속하는 것은 감가상각비 재산세 보험료 임차로 보기에 좀 잘 나오니까 밑줄 긋고 중력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변동비 혼합원가는 고정비하고 변동비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써 기본요금 제가 기본요금이 발생하는 기본요금이 있는 그러한 비용들입니다 쓰나 쓰지 않으나 기본요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쓰면 쓸수록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전기요금 전기요금 그 다음에 통신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단과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요 오른쪽에 스타트하는 자리가 변동비하고 좀 달라요 변동비는 아예 안 만들면 0이지만 준변동비는 만들지 만들지 않든 간에 무조건 돈이 들어가요 기본요금 이 부분은 고정비고요 그 다음에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많이 쓰니까 이 부분은 변동비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준 고정비는 계단 온가라고도 합니다 모양이 계단 모양처럼 보이죠 계단 모양처럼 보입니다 일정한 좁도 범위 내에서는 고정비처럼 금액이 똑같은데 그 범위를 초과하면 금액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즉 자금량 추가에 따른 공장감독자의 금요 공장임대면증에 따른 임차요 예를 들어서 100개까지 물건을 만드는데 100평만 필요하다 라고 그런다면 그 올세가 100만원이다 그럼 100만원이면 처리 되겠죠 근데 한 150개 만들려고 그러면 다시 100평이 필요하고 또 다시 계약을 더해서 면적을 늘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0평을 더 계약했다 그러면 200만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고정비 고정비하고 아주 유사하죠 계단원가라고 그럽니다 아 준변동비도 변동비 그래프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준변동비라 그래요 여기가 여기가 시험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공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면 제품을 안 만들겠죠 제품을 안 만들어도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손해가 막심하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생산안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그러죠 생산안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고정비 이 고정비 때문에 그럽니다 고정비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겠죠 그럼 이 변동비 고정비 이 이론은 의사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개 이상을 생산해야지 회사가 손해가 발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생산안에도 손해가 얼마가 발생된다 이런 것 때문에요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의사결정할 때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팁에 있는 오른쪽에 같은 말을 좀 더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직접비하고 같은 말을 많이 학습하십시오 직접비하고 같은 말은 직접원가 기초원가 기본원가가 있습니다 자 기초원가는 제품을 만드는데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가를 말합니다 그 제품에 만드는 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 말해요 그 제품 만드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그 제품에만 들어가는 거 따라서 다른 말로 직접비 기본원가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용비를 말합니다 참고로 직접 제조경비는요 직접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제조경비는 실무에서 거의 발생되지 않아요 경비는 대부분 간접비로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학습을 할 때요 이론상 직접 제조경비가 나오면 그걸 계산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지만 문제 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을 경우는 직접 저 제조경비가 나오지 않으므로 대부분 직접 비하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걸 다른 말로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한다는 거 가공비 가공비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 비용인데요 우리가 가공비가 얼마냐 그러면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원가의 길을 공부하시면 금방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원가의 길을 공부하면 좋은 점이죠 우리가 원가의 길을 해서 실무에서 써먹을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원가는 미리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직원들은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아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가공비 같은 것도 가공비가 얼마냐 그러면 참 막연한데 가공비저희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직접 제로비를 제외한 나머지다 다른 말로 제품으로 만든다고 전환후과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여기에 속합니다 직접비에는 3개가 있다 보니까 직접 제로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제조간접비인데 직접제조경비가 실무상에서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직접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를 가공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공비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가의 3요소가 제로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온가 얘기를 전개할 때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 추적이 안되면 간접비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비는 직접제로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가 있고요 간접비는 간접제로비 간접노무비 간접제조경비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온가회계이론을 정리해 갈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갈 것이므로 학습상에서 이제 중요한 걸 말하면 시험에서 중요한 걸 말하면 온가의 3요소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이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 온가행태에 따른 분류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므로 1 2 3번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론 문제를 내다보면 같은 말을 많이 내기 때문에 기초원가가 뭐냐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원가라는 뜻이 기본원가 직접비가 같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비라는 말도 온가에게 이론을 정리할 때 중요한 말이므로 가공비는 직접노무비 재료간접비를 합한 거다 이렇게 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온가를 계속 보면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온가를 비관련 온가 관련이 없는 온가를 비관련 온가라고 그럽니다 비관련 온가는 중요하지 않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비관련 온가하고 관계에서 특별히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메몰 온가입니다 메몰 온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이미 발생한 온가로써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죽었고 소비된 온가라는 뜻입니다 소비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온가를 메몰 온가라고 그래요 유사한 말로 비관련 온가라고 그러고 의사결정 지표로 중요하지 않은 온가를 말합니다 이 용어를 좀 쓰고 있어서 그 단어의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회 온가는요 온가 요소를 현재 용도 외에 다른 용도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선택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이 포기하는 것이 기회 온가이기 때문에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온가가 되겠죠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걸 포기해야지 회사가 유리할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 포기 대상에 들어가는 그 온가가 기회 온가입니다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회계 장부는 당연히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한 예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값 800원인 기계장치를 그대로 팔면 1000원 받을 수 있고요 수선 500원을 투입해서 수선에서 처분하면 2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계장치 장부값 800원짜리 처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처분하면 1000원인데 500원을 수선비에 투입을 해서 수선에서 처분하면 2000원이에요 그러면 대안이 두 개가 있죠 1번이 유리할지 2번이 유리할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1번에 기회비용 기효원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대한일의 기효원가는 대한2 를 포기하는 건데 최대 금액으로 구해야 되니까요 최대 금액으로 구해보면 대한2가 뭐냐면 500원을 투입해서 수선하면 2000원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500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2000원 더 많이 받잖아요 2000원에서 500원을 빼요 1500원입니다 대한2의 기효원가는 대한2를 포기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1000원입니다 최대 금액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금액으로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그러면 대한1쪽에 기효원가는 1500원이고 대한2쪽에는 1000원입니다 기효원가가 적은 걸 선택해야지 손실이 적게 발생되므로 대한2를 결국에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번째꺼 선택하는 거죠 두번째꺼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메모론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800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계장치 800원짜리는 더이상 의상결정이 관련되지 않느냐 그런 온가죠 기계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요 800원짜리 기계인데 이걸 그대로 팔면 1000원 받고 수선해서 팔면 2000원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계 800원짜리는 메모론가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의사결정에 더이상 관여하지 않죠 그런데 그 기계는 과거 의사결정으로부터 계속 사용해오던 그런 기계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가 온가 온가의 구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놀비 직접 제조경비가 있고요 이를 합쳐서 직접 온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조간접비를 간접비 3개를 더해서 제조간접비라고 그럽니다 이 제조간접비를 더하면 제조온가가 됩니다 일단 판관비를 더하면 총 온가가 나오고요 판매 온가가 나오고 이익을 붙이면 예 판매가격 매가가 나오게 됩니다 매가를 알고자 한다면 제조업에서 온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온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투입을 하고요 그 투입하면서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제공 과정에 있는 그런 제품을 제공품이라고 그럽니다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고 만들어진 제품은 팔려나가는 거죠 항상 온가의 흐름은 이 상태를 유지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걸 다음과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단위로 온가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단위로 계산한다면 5초란 단어를 쓰게 되고요 1년 단위로 한다면 기초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당월 당월 당기 매달 단위로 하면 당월 1년 단위로 하면 당기고요 그 다음에 올말 기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재료 쪽 잠깐 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또는 저번 년도에 쓰고 남은 재료에다가 이번 달 이번 년도에 사온 재료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나 이번 년도에 쓰고 남은 재료를 빼면 이번 달 이번 년도에 소비된 재료가 나와요 이게 이게 재료비가 됩니다 재료를 구입하고 나서 그 얼마큼 소비했는지가 바로 그 재료비인데 그 소비한 재료비를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한 노무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소비한 경비를 제 1단계에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렇게 소비한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요 해당되는 제품에다 다 투입을 하는 거니까 제공 과정에 해당되는 제공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공 과정에 있는 거는 작년에 또는 저번 달에 저번 달이나 작년에 완성이 안 된 게 있을 거고요 이번 년도에 투입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 달이나 이번 년도에 쓰고 남은 완성이 안 된 완성이 안 된 제공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초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당월에 투입된 총 제조비용을 더해서 올말 개말에 완성이 안 된 제공품을 빼면 당월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년 기준으로 말해서 단기에 제품 제조원가 나오면 이걸 가져다가 내다 팔아야 되니까 내다 팔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로 이 내용이 넘어가 여기까지가 제조원가 명세서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오는 데가 제조원가 명세서고 완성된 제품 제조원가는 이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번 년도에 팔려 남은 제품에다가 또는 저번 달에 이번 년도에 만든 제품을 더해서 이걸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러고 팔지 않은 기말의 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오가의 흐름이죠 보시면 그 흐름상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걸 투입한 제공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나와서 제공품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제품이 나와서 팔려 나가면 매출원가까지 나오게 됩니다 흐름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해결을 해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계속 학습하다 보면 이해가 많이 돼요 처음에는 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이해가 되시면 이제 좀 금방 머릿속에 생각이 나실 거예요 첫 번째 직접비에는 온갖의 3요소로 우리가 계속 온갖 해결해 나갈 것이므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직접 제조 경비는 실무사에서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빼 버립니다 학습할 때 간접비는 간접 온갖 라고 그러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위에서 잠깐 구하는 공식을 배웠는데 기초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재료 메이백 마이너스 기말재료 재고액을 이렇게 하시면 재료비가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단기의 총 제조비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기의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냐 줄여가지고 제조 원가 이렇게 말해요 단기 총 제조비용을 제조 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단기에 투입된 비용 이라는 뜻이고요 완성이 되면 제품이란 단어를 써요 좀 더 차이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직접비 간접비 이론에다가 온가에 삼륙소 이론을 붙여서 말하면 단기 총 제조비용은 제조비 노무비 경비인데 그걸 좀 더 세브라이 시켜서 말하면 직접비 간접비를 플러스시켜야 되니까 거기를 이제 접목시켜야 되니까 직접 재료비 3개하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3개가 합쳐지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경비 이거 빼버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비 3개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경비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제조간접비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건 결국에 말하면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온가에 삼륙소에 대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중에서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를 가공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할 때는 여기까지 좀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블럭 잡은 부분까지 반드시 암기를 하십시오 단기제품제조원가는 완성된 제품을 말하는 건데요 작년에 만들던 남은거에다가 여기 단기에 투입된 단기총제조비용 제조원가에서 기말제공품을 빼면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매출원가는 단기제품제조원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죠 기초제품에다가 단기제품제조원가에서 기말제품제공액을 뺀 겁니다 이 두개를 합산해서 판매가능액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매출원가를 알고자 한다면 단기제품제조원가를 알아야 되고 단기제품제조원가를 알아야려면 온가위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온가위계를 해서 단기제품제조원가를 산출해 줘야 되고요 그 단기제품제조원가가 산출이 돼야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가위계 목적이 첫번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다라고 나오는게 이러한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가계산 방법의 분류를 좀 더 보겠습니다 온가의 직계 방법 또는 생산행태에 따라서 개별온가계산 종합온가계산이 있습니다 개별온가계산은 물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온가계산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온가계산한다고 해서 개별온가계산이라고 그러고 종합온가계산은 똑같은 종류의 물건이다 그러면 하나하나 온가계산을 하지 않고 개별온가계산이라면 하나하나 하는건데 똑같은 똑같지 않든간에 전체 총 비용을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거에요 개별온가계산은 물건을 하나하나 온가계산하기 때문에 정확도면에서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 종류의 제품이 바로 이런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정확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제품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런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든 똑같지 않은 물건이든 하나하나 온가계산하면 그것만큼 정확하게 어딨겠어요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들어가는 재료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쓰는 볼펜이 있다고 그랬을 때 볼펜에 그 잉크가 출입되는데 그 잉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볼펜이라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온가계산해야지 매우 정확한건데 실제는 그런 경우에 상당히 비율성이 발생할 수 있죠 대량생산했을 때 실제 대량생산하거든요 볼펜이 그러면 그런것들은 그냥 총 비용을 수량으로 나누는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합쳐서 한다고 해서 종합온가계산이라고 그러고요 개별온가계산은 하나하나 온가계산한다고 해서 개별온가계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습을 해갈 때 먼저 정확도가 우수한 물건 하나하나 온가계산하는 개별온가계산 위주로 학습을 해 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마지막에 종합온가계산을 학습할 겁니다 개별온가계산에 해당되는 업종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개별온가계산에 해당되는 업종이 아닌 것들은 종합온가계산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온가액의 학습단계에 제품별온가계산을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학습합니다 개별온가계산은 직접비 간접비로 계산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개별온가계산을 가지고 먼저 학습을 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온가 측정 방법에 따라서 실제온가계산 정사온가계산 표준온가계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온가계산은 모든 비용을 실제 비용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정사온가계산은 제조간접비를 예상에서 배부하는 거예요 예상에서 배부하고 결산에 가서 그 차이가 발생되는데 실제하고 그 차이를 조정합니다 예상에서 배구한 그대로 해당되는 장부에 보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실제온가계산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온가 나온 대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상에서 배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편의상 하는 것이고요 예상에서 배부한 거는 실제 발생된 거 차이가 발생되니까 그 차이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를 예상에서 배부하는 그 방법을 정상온가계산이라고 그래요 매달 수량의 차이가 심한 그런 제품들 계절을 타는 제품은 정상온가계산하는데 그러한 정상온가계산의 계산 방법이 예 제조간접비를 예정 대부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표준온가계산은요 지금까지 제품을 쭉 만들어 본 회사들이 회사들이 자료를 자료를 만들었을 거고 그 자료에 그 그 자료가 통계 자료겠죠 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표준적으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라고 나와있는게 표준온가입니다 이 표준온가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산을 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통제를 하는데 표준 보다 우리는 더 적게 나와야지 좋은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만들다 보면 그런거 통제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온가계산의 그 범위에 따라서요 전부 다 하는 온가계산을 전부 온가계산이라고 그러고 전부 하지 않고 고정비를 빼버리고 하는 계산을 변동온가계산이라고 그럽니다 실무에서는 전부 온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변동온가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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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제조간접비 계산을 계산하지 않고 비용 처리해 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온가계산의 결과물이 제조온가명세서라고 그랬죠 제조온가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2 3번을 합산해서 단기총제조비용이라고 그래요 그 밑에다 단기총제조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들라 남은 기초제공품과 올해 만들라 남은 기말제공품을 기입을 해서 단기총제조비용에다가 기초제공품을 더하고 기말제공품을 이제 빼면 최종 단기제품 제조온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제조온가명세서에서 산출된 자료는 기말온재료하고 기말제공품은 재무상태표 만드는 데 사용하고요 단기제품 제조온가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온가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